전국적으로 빈대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빈대 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이 빈대 공포증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각 지방 자치단체는 방제 강화에 팔을 걷고 나섰지만 곳곳에선 출몰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빈대 퇴치제 매출이 급증하면서 관련 제약사 주가들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지난달 31일 상한가를 기록한 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은 전거래일보다 2.8% 상승한 1,657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동성제약의 주가는 한 달 전보다 17.34% 급등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유행조짐을 보이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소식의 관련주 역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백신이 없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1차 치료제는 마이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인데 아지트로마의 신성분이 포함된 아지트로마의 신정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약품의 주가도 전달 대비 26.27% 상승했습니다.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제약바이오주의 공통점은 이벤트성으로 테마주 바람을 탄 것인데요. 주력사업이 흑자를 내지 못하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본업인 수익성 개선과 유망 분야 모멘텀이 기대되는 기업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뉴스토마토 홍년입니다.